재물법 재물법 이 철학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제 활용을 해보지 않았을까 재벌의 사주는 어떨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주상으로는 을묘, 정예, 경신, 정축인데 이게 재물사주예요 일단은 재물사주를 받으려면 자기 자신이 튼튼해야 됩니다 사주는 강단이 있는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재물은 사실 이 사람한테는 사실상 힘을 빼가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안하는데 이 전문가들이라든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생, 사주는 상생입니다 상생 상생인데 여기 사주에서 이제 알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해서 이 사주의 그 흐름이 꼬이지, 스텝이 꼬이지 않고 잘 엮여가는게 좋은 사주다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이 부분에 금 대 금이거든요 이게 이 사주가 이게 양의 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자연 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큰 바위 같은 거예요 바위 위에도 바위 밑에도 바위니까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이렇게 큰 바위 같은 그 사주로 돼 있는 사람은 주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너마한테 아쉬운 소리이거나 너마를 의지 안하고 자기 스스로 이끌어 가고 싶어하는 독립심이 굉장히 강한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립심이 강해야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고 또 사악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바위 옆에는 꼭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계곡이 있어야 아름답거든요 쫄쫄쫄쫄 흐르는 그러니까 물이 옆에 흐르고 있네요 강처럼 냇물이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 물소리에서 이제 그 많은 음향이라든지 아니면 볼거리가 있거든요 다양한 변화 같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재능이 일단 타고났다고 보는 겁니다 이 물속에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사실 꽤 힘이 있네 힘차게 돌아다니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을묘하니까 사람들은 뭐 을목이요 토끼띠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나무거든요 나문데 굉장히 힘이 있어요 굉장히 습입니다 이게 풍경이 참 좋아졌죠 이게 거기다가 이제 요게 이제 무엇이냐 요게 불인데 철학적으로는 뭐 정화 뭐 불 열 뭐 여러가지 얘기합니다만 요거는 열이기 때문에 겨울인데도 따뜻한 햇볕이 해가 떠 있는 거예요 요게 해를 비춘다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추울 때 뭐 따뜻하게 해 주거나 아니면 뭐 음식을 맡을 때 열을 내서 요리 한다든지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봉사시입니다 봉사 배려시 이타적 어떤 요런 성분이 그러니까 요분이 이제 사업을 했다면 자기의 이득도 분명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 가난하고 못사는 우리나라 한번 잘 살게 한번 해보자 하는 국가 민족의 한 성향도 일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열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이 사람한테 굉장히 이제 도움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릇이 이제 크고 국과 민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굉장히 재물 그릇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아내의 자리거든요 아내의 자리라면 요거는 이제 우애니까 남편 남 요건 쳐 근데 우에서 사람이 운동선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상체 힘이 엄청 좋은데 비융도 안 맞고 다리가 짧은데 가는 거야 그러면 다리의 중심을 못 잡으면 이건 뭐 안 못 잡게 쓰는 거 같거든요 사실상 요 받침이 튼튼한 다리 역할을 아내가 해주니까 자신감 있게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고 안에가 꽤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처벅도 있는 거에요 처벅이 상당히 있다 이 재물법도 중요하지만 사실 처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요게 저는 굉장히 차진 요게 토의 성분인데 요게 중심이 기울지 않도록 잡아주는 요거 흙이거든요 요걸 흙을 인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인복도 있고 그릇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존경하고 몰려들게 되면서 아마 큰 사업을 해서 성공한 예가 아닌가 여기에서 보면 이제 사주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주 사주는 제일 중요한 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균형이 잡혀야 되거든요 이게 이 양반을 대표적으로 이게 여기 다 들어가는 거에요 이게 사주에 일단 조화를 이룬 거에요 화생토 토생근 금생소 수생복 딱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 조화가 이룬 거죠 자기 자리에 있을 때 그 적재적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에요 이런 사주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주인데 이런 사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돈에 대한 관심이 많다 내 사주가 좀 궁금하고 풀이를 하고 싶다 하면은 원장님의 도움을 좀 찾아오면은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아까도 말했죠 나라를 좌지우지었는데 죽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하는데 이 사주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봐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천지인 천 하늘로부터 부여를 해 준 게 있어요 너는 이 다음에 세상에 나가거든 단단해 먹고 살거라 너는 대통령이 허거라 너는 전생에 죄가 많으니까 노가다 해도 평생 뒤집에서 고생을 허거라 나는 그 부여받은 천 명 그런 게 이거 퍼센트까지 내가 내가 신호고 대화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한 70? 요거는 이제 상당히 많은 작용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환경의 작용 환경 우리가 환경하면은 요번에 파키스탄 비행기 저기 떨어져가지고 150명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저승사자가 문 앞에 기다리고 데려가려는 사람들만 모아놓지는 않았잖아요 그쵸 어떤 환경에 처해했느냐에 따라서 그 작용도 상당 부분 이제 합니다 20% 그 다음에 나머지 나머지는 요게 인명인데요 요거는 자신의 부단한 노력 갈고 닦고 넘들보다 그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한 사람들이 또 챙겨먹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만하고 만약에 팔자대로만 산다 해결 방법이 없어 그럼 무엇으로 세상 삽니까 빨리 저 우애로 가야지 그렇습니다 너무 낙심 천만원 할 것도 없고 또 운이라는 거는 자 운이라고 봅시다 운 운명 운명 이 운명 있잖아요 앞으로만 갑니다 전제 계속 뒤로 빠꾸가 없어요 가다 보면은 어떻게 자기한테 맞는 그 호흔이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 요거 만약에 사주가 더럽다 하면은 이거 인명 요거로 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자기의 그 호흔 때 느낌이 와요 뭔가 자신감도 생기면서 이 세상이 밝게 보이고 아름답게 생각돼요 그렇게 운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운이 들어올 때 그 실력 발휘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갈구닥 같은 거 자기가 그 적성 같은 거 이제 찾아야겠죠 그 적성이 많아요 요즘에 보면은 저기 뭡니까 저기 뭐 미스터트롤 아십니까 네 미스터트롤에서 어디서 진선미에서 뭐 7단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막 팔자가 좋아가지고 막 당선돼서 막 CF 찍고 1년에 몇십억씩 벌까요 아니야 그 사람들 인류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개고생 안 했다는 사람들이 한 10% 20%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딱 부모가 어렵고 가정환경이 어렵고 집안이 어렵고 공부할 학비도 없었고 막 무명생활 긴긴 무명생활에 개고생 나면 굶고 막 이렇게 살다가 그래도 자기의 꿈을 포기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하다가 그 호응에 자기가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변화가 생길 때 누구나 이런 변화는 다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すごい 띵 예 삶 ène haben leş 어 어 예 사 띵 attachments